749번, some of today's flightless verb, flightless 하면 비행 없는, 날지 않는 새들의 몇몇아, such as ostrich, 타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have long legs and feet, 긴 다리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that are strikingly, 자 여기는 ly가 붙어줘야 되겠어요. 비슷한 무엇에, those of some dinosaur, dinosaur 하면 공룡들이죠. 공룡들의 그것에 놀랍게 비슷한 긴 다리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수식 들어가는 건데, 왜 이건 strikingly가 들어가야 되냐? 얘가 동사잖아. 근데 이 형식, 주격보호. 얘가 주격보호거든. 그럼 얘는 이렇게 꾸밀 뿐이지.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 부사인 거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 도우즈. 지칭대상 찾아야겠죠? 뭐였어? 앞에? 다리와 발이네. 그러니까 복수니까 도우즈가 돼야지. 그죠?